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저희가 반가운 손님을 모셨습니다. 2학년 9반 조은정 학생의 어머님이신 박정화 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교수님과 참여해주신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9반 조은정 엄마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최근에 좀 많이 있었고요. 저희 어머님들이 4.16 봉사단 활동 등 세월호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님들이 또 힘드신 분들을 찾아뵙고 위로하는 시간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에 어머님의 과정과 심경들을 좀 들어보면 좋겠고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회가 3년 6개월 조사를 하다가 종료가 됐어요. 저희 부모들은 왜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지 않았는지 구조방기와 왜 갑자기 배가 침몰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서 8년이란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아직도 그 진실을 밝혀지지 않고 작고 감추려고 하고 묻으려고 하고 잊으라고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자식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4년 4월 16일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갔다가 침몰했다는 소리를 듣고 정신없이 진도체육관과 팽목항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정신은 혼이 나간 상태에서 정말 물 한 모금 마실 수도 없고 정말 몸 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 주위에서 같이 저희와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옆에 있어주고 저희들을 열심히 포필해주신 봉사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공무원인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또 안산에 왔는데 또 우리 진실을 알기 위해서 또 합동분향소가 하락유원지 주차장에 지어졌을 때 또한 그때에도 우리 부모들은 분노하고 있을 때 저희 옆에서 같이 힘들어해주시고 같이 옆에서 지켜주시고 같이 많은 봉사를 같이 해주셨던 분들이 저희 곁에서 항상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분향소가 철거되고 저희가 옛날 구청자리 주차장에 이제 우리 사회력가족협의회 거처가 그쪽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동안 저희 부모님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신 분들에게 보답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 가족들끼리 부모들이 모여서 그러면 그분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해서 봉사단을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봉사단을 설립을 해서 이제 치약계층 그리고 또 필요한 곳을 저희들이 이제 달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연탄 필요한 곳에 연탄 봉사도 나갔고 또 김장철이면 김장을 해서 치약계층과 또 노인정 어르신들에게도 나눔을 했고 또 고마운 분들에게도 나눔을 했고요. 그리고 또 홍수 피해가 나는 곳에는 가서 또 같이 또 이렇게 살림도 설거지하고 같이 봉사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린이날이면 또 어린이들에게 과자를 또 포장을 해서 또 나눔도 하고 또 어버이날에는 또 어버이날에 어르신들에게 떡과 과일과 음식을 또 이렇게 나눔도 했고요. 저희는 그동안 정말 우리를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일일이 찾아가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정말 계속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나. 봉사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을 것이고 또한 진성규명이 될 때까지 저희는 끝까지 저희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끝까지 찾아가서 같이 봉사하고 같이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힘드실 텐데 또 이런 사회의 봉사나 나눔에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년 동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어머님 가족들을 함께 변함없이 옆에서 지켜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교수님께서 생명안전공원 건립 추진에 애써주셨고 지금까지 같이 해주셨는데 지금 참여해 주신 분들이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아까 강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은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신념으로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활동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2015년 10월에 1기 초보부서가 연락을 했었고 그때 이제 두 가지 원칙 아이들을 공동체에서 품어야 된다와 생명안전공원은 아이들이 공동체에 주는 선물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사실 그 이후로는 약간 뜸했습니다. 뜸했는데 아까 그 용역 2016년 2월에 발주된 그 용역에 그 마감 한 일주일 남겨놓고 그 용역 해주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는 떨어질 거 알았지만 차를 했었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이제 가족들이 어쨌든 저들과 싸우려면 뭔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어쨌든 안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을 조금 마련해 주자 이렇게 해서 제안서를 썼는데 제안서가 한 80페이지 정도 썼어요. 한 30페이지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저희들이 안 될 걸 알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제안서 썼을 때 가족들 의견을 따라서 용역을 수용하겠다라고 썼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당첨되려면. 가족들, 시민들, 공무원들 말 잘 듣고 그게 균형적인 의견을 내겠다. 이렇게 쓰면 됐을 텐데 저희들은 그렇게 쓸 수 없어서 어쨌든 가족들 의견을 반영해서 용역하겠다라고 써서 안 됐고 안 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용역하시는 분들과 계속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때 그들이 전문가니까 이쪽 전문가들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불려왔던 거죠. 한편으로는 그때 생각하면 뭐 하여튼 여러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떠올랐고 아까 그 부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계속 논리 만들고 언어 만들고 그 침묵팀 설득하고 이게 제 일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처음에는 사실은 의무감 같은 게 있었어요. 의무감이었는데 그 의무감은 아까 말했지만 다 그랬겠지만 그 2014년 4월 16일 날 사실 저도 배에 가라앉는 거 보고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참사가 일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 골든타임을 그렇게 생중계해서 그걸 보고 나서 하여튼 참을 수 없었고 하여튼 여러 그 이후에 대한 여러 형태를 해서 분노하고 있다가 저 힘이 약간이라도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어쨌든 왔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있게 됐던 건 아까 영석아버지, 영석아빠 이야기를 했었지만 어쨌든 가족들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걸 제가 잘할 수는 없지만 성실하게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요. 몇 번 도망가려고 했는데 어머님들의 사랑으로 제가 도망 못 가고 잡혀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 다 말씀드렸고요.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할 때 저를 기억하는 문제여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때에서 빠져나가는 건 빨리 잘 만들고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까지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어머님들, 또 우리 가족분들 곁에서 끝까지 힘이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4.16 생명안전공은 착공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과 어머님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등 작품을 지금 실시 설계를 아까 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즘 또 전쟁으로 인하고 또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건립하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9월 달에 착공하는 순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증액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시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시든 정부든 여태까지 소감한 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안산시가 시공사를 언제까지 결정할 거냐 12월 달까지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공사랑 우리가 12월 달이라도 착공식을 하자.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 법적 규제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이 생명안전공원 예산이 아직 500억이 안 되게 처음에 책정이 됐었고요. 500억이라고 하는 액수는 그걸 넘으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물가가 일단 자재값만 해도 30%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그 문제 조정을 하고 그걸 조정을 하려면 어쨌든 실시설계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늦어졌고요. 상징적으로 올해 착공을 이야기했던 건 예산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착공할 예산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빨리 착공을 해야 2010주기에 우리가 중공식은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10주기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공사 진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람이 있었고요. 그걸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고요. 최대한 올해 안으로 착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산시의 상황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상황 등등이 이렇게 호의적인 편은 아니어서 호의적이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있고 그리고 시민들의 지지가 있고 이러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 가족분들도 애가 타실 것 같습니다. 꼭 올해 안에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힘을 모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생명안전공원이라고 하면 추모공원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꼭 착공해야 될 4.16 생명안전공원은 도심 안에 있는 공원으로 다른 사례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특별함이 있을지 어머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생명안전공원을 안산 도심 하랑유원제 설립하려고 하는 이유가 첫째로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았던 추억이 있는 유원지였고요. 그리고 또 정말 피지 못하고 가버린 그리고 졸업하지도 못하고 가버린 학교가 보이는 장소이고 또 그 주위가 다 우리 아이들이 살았던 동네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보상이라고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왔을 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또 이런 참사가 눈에서 멀어지면 또 기억에서 사라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면 이런 대형 참사가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뭐냐면 우리는 이런 참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가 자꾸 또 보면서 깨달아야 되고 이런 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생명안전공원에 들어설 부지는 교통편도 좋고 접근하기 정말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옛날부터 참사가 일어나면 이런 될 수 있으면 감추려고 하고 또 산 밑으로 옮기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곳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심 한가운데에 생명안전공원을 지금 설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는 9.11 테러 같은 참사도 일어났던 쌍둥이 빌딩이 일어났던 도심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매누리얼 파크로 유명한 그런 유명한 공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시민뿐만 아니라 또 세계인들이 그곳을 찾았을 때 또 기억하고 또 춘모하고 또 거기에서 또 깨달음을 얻고 또 따뜻함을 얻고 가는 그런 유명한 공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산에 있는 생명안전공원 또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생명안전공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안산 활용위원지 지금 부지에다가 설립하려고 마을 공동체 모두에게 따뜻한 쉼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생명안전공원이 되도록 또 미래의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특별한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의 목적이 교수님 말씀대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함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기억에서 각자의 기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와 또 가족들이 기억하는 세월호 참사 교수님께서는 세월호 참사의 무엇을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아까 저희 쓸모를 조금이라도 인정해서 여기 와서 저를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부모님들부터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아까 영석아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말고도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 사실은 제가 일상적인 예외적인 시공간이 아니라 일상적인 시공간에서의 추모 기억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걸 감을 못 잡고 있을 때 여기에 대한 감을 알려주신 것도 사실 가족들이거든요. 제가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목적에 부모님들 넣었던 이유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새 저에게는 세월호는 부모님들과의 기억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좋고요. 그중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어떤 거냐 이런 건데 여기가 기억교실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그 2014년 말쯤이었을 텐데요. 아니구나. 그 다음에구나. 2015년 3월이었구나. 3월에 단원고에 새로 입학한 아이들이 1학년들이 원래는 기억교실이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 가서 거기 이제 아이들이 사람들이 낳았던 초콜릿을 이렇게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먹은 행위에 대해서 단원고 선생님들과 어른들이 굉장히 미안해했거든요. 1학년 아이가 여기 올라와 있는 초콜릿을 이렇게 먹은 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 좋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그렇게 먹어준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과 교감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저는 그게 일상적 추모에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일종의 첫 출발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엄숙하고 아이들과 우리를 분리해서 대상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속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 이게 사실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생각보다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한 번도 우리가 안 해본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랬을 때 제가 딱 깨달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들과 일을 하면서 정말 배운 게 많았구나.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생명안전공원의 컨셉을 설명하실 때 하는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그게 아마 엄마랑 함께하장이었을 텐데요. 혹시 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함께하장은 정말 유쾌하고 흥겨운 분위기의 장터입니다. 그래서 엄마 공방, 아빠 목공방이 만든 물품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즐거운데요. 즐겁다가 사람들이 문득 깨달는 거예요. 이 즐거운 자리가 사실은 그 아이들의 부재 때문에 생긴 굉장히 슬픈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 이렇게 즐겼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 이 생명안전공원 컨셉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책으로, 논문으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일상적 공간에서의 추모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감각적으로 그걸 실천하시고 딱 제시하셨던 게 가족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참사와 관련해서 지켜봤지만 사실은 이 관계 속에서 보면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치유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 사회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기억하겠습니다에 저는 꼭 부모님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세월호 참사에서는 제가 기억하는 건 부모님들이에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4.16 생명안전공원은 교수님 말씀대로 공동체의 성숙이 보여지는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함께 걸었던 우리 모두의 치유의 쉼터가 또 되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생명안전공원은 안산 시민분들과 또 모든 전국, 세계의 모든 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또 우리 어머님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엄마로서 생명안전공원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찾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생명안전공원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공간과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가부나 편의시점을, 시설을 만들어서 누구나 찾아와서 편의실 수 있고 또 소풍을 와서 가족 간의 소풍을 와서 우리 아이들도 기억하지만 그래도 가족 간의 행복하게 지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안전공원, 그런 행복한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국민들이 찾아와서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안전한 생명, 그리고 안전한 생명 존중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설립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 우리 생명안전공원이 빨리 건립이 돼서 많이들 찾아와서 정말 같이 우리 아이들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말씀 저는 아까 감히 의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생명안전공원에서 나는 뭘 하겠다라는 걸 구상하시는 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공간이어서 난 여기서 뭘 할래? 라고 하는 다짐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자기 공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간이 되기 위한 여기서 내가 뭘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내주시고 그걸 가지고 여기서 직접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거기에는 기획들이 들어가겠지만 기획 이전에 참여이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와줬으면 좋겠다입니다.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명안전공원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려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지 않도록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의 의무거든요. 산책도 하시고 가서 공연도 보시고 춤도 추시고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우리가 기획문화, 추모 문화 이런 것들을 이 공간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두 분과 우리 참여해 주신 분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메시지도 좋고요. 궁금하신 질문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온라인 참여해 주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또 현장에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들 중에 다섯 명을 저희가 뽑아서 김민한 교수님의 추천도서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를 선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현장에 아직 질문하신 분이 없어서 댓글창에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정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외국의 추모공원 사례 가운데 우리가 창고 내지 적용해 볼 만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교수님 답변해 주세요. 네요. 일단 서양의 추모공원과 우리 공원에서 제일 다른 점은 뭐냐면 서양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성당이 원래 묘지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사실은 삶 가운데 확 들어와 있는 문화이고요. 우리는 산 사람이 사는 곳과 무덤이 떨어져 있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아까 은정 어머니께서 9.11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9.11은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에서 만들어진 추모공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들 아시자면 뉴욕, 메나탄의 가장 비싼 곳인데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부터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비싼 땅에 제가 자꾸 비싸다는 걸 강조해서 죄송하지만 비싼 땅에 뭘 남겼냐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기억을 우리가 남기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모공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도심 만복판에 거기 여전히 죽은 유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뭉쳐져 있는 형태들이어서 실제로 가족들은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잘 지어진 거라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독일 베를린에 있는 여러 추모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슬픔을 기억하는 공원과 부끄러움을 기억하는 공원, 특히 독일에 많은데요. 그런 공원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강의록 만들 때 그거 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예전에 다른 강의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청중이 달라져서 똑같은 질문이 나오네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 사례 강의도 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에 우리 호성 어머니 손드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고잔동에 사는 시민입니다. 서울 참사로 인해서 생명안전공원, 추모공원이 많이 저는 의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님도 바뀌었지만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김인환 교수님과 우리 은정어머니가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우리의 250명의 단원고 희생된 학생들 공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의 그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할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아이들이 우리 미대 세대들을 위한 꿈의 장소로 생명안전공간들을 많이 내어주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지금까지 그런 역할들을 우리 김인환 교수님이 해왔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그 공간이 청소년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갔으면 좋을 건지 교수님 말씀도 듣고 싶고 우리 은정어머니 어머님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어머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안전공원이 생기게 되면 많은 청소년들이 정말 그곳에 찾아와서 같이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우리 아이들이 데리고 오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도 아마 그곳에 아마 어떻게 보면 맨날 풀 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꿈을 키우면서 또한 또 청소년들이 또 자기들의 꿈을 버리지 않고 키워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저희 부모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올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주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또 열심히 또 이렇게 교육도 받고 있어요. 솔직히 엄마들이 역량을 좀 강화시키려고 그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열심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공간은 말 그대로 일종의 배경이거나 아니면 무대잖아요. 무대를 채우는 건 사실은 거기서 공연을 하고 움직이고 하는 분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해가야 되는 문제이고 이건 첫째로 전제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형태의 시설들 일단 시설들은 어떤 준비를 다 해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의 문제들이 남은 거고 이거는 저는 여러 전문가 그리고 여러 시민들이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지나고 8년 동안 그 시설들에서 제일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부지 선정하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다는 거예요. 부지를 조금 부지 선정하는 것의 의미가 제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쓴 에너지의 한 반 정도를 우리가 여기서 뭘 할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가장 드는 아쉬움들인데요. 그런 과제들이 남아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일단 편안하게 오시라 그런 공간을 만들고 편안하게 오셔서 여기서 우리가 뭐 해보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게 있을 때 어쨌든 잘 연결되는 어떤 지점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잘 지원하는 어떤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죠? 네. 생명안전공원 포럼이라고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을 건지를 가지고 다른 시설들에 계신 분들 초대해서 포럼들을 조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 연말에 1회 포럼을 했었고요. 그때 포럼에서 그때 그분 다른 기관들 운영하셨던 분들이 저희들이 제안했던 건 빨리 두 가지 조직을 만들어라 하나는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그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성어머니를 위시해서 가족분들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 만약에 만들어지면 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테스크포스는 테스크포스 가기 전에 용력 재단에서 한륙재단에서 용력을 발주해서 기본 아이디어를 조금 구상 중이어서 아마 인터뷰 요청도 많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실제로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실시설계까지 되는 과정은 전문가의 시간이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시민들의 시간입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이 공간을 자기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결국 그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여서 누군가 해 주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 하겠지 내 아이들 데리고 여기서 뭘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주시는 게 지금 남아있는 시민의 시간이라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시면 아까 말했지만 이 공간이 즐겁다가도 고개를 들어서 아 그렇지 공간이 그런 공간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을 계기로 관심을 더 갖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같이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댓글창에 질문을 하셨는데요. 맘, 맘님이십니다. 생명안전공원이 진척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어머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어머님 말씀해 주세요. 생명안전공원이 빨리 지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지어지는 걸 바라고 있고요. 또 안산시가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안산시가 빨리 진척을 안 해서 참 문제예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정권도 바뀌었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냥 수시로 전화를 해주셔서 빨리 좀 짓게 좀 압박을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빨리 저희들도 빨리 지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어질 수 있도록 또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믿습니다. 시장님도. 네.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새로 되신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분들 그리고 또 시민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이재진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공간이 어떻게 치유의 힘을 주는지 세월호 참사의 측면보다 심리학적 학문의 답을 듣고 싶다고 하십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공간을 설계를 할 때 공간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보통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가 국립묘지 모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거기는 딱 서면 위압적인 느낌을 주기 일부러 설계를 해요. 그게 이제 보이는 게 수직적인 형태들 위로 높이 솟아 있고 그걸 바라보는 개인에게 일종의 그러니까 개인이 위로 봐야 되는 형태의 구조들을 많이 만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당선작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런 수직적인 요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어루만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연을 보여드릴 때 왜 추모시설에서 왜 시간별로 이렇게 시간 돌아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게 그림으로 봐서는 그게 느낌이 잘 안 들지만 그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 원이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자연에 열려 있고 부모님들 중에는 새똥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새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해가 들고 바람이 비추고 비가 오면 비가 오고 하는 이 과정들이 주는 그 자체의 치유적 힘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심사를 할 때 제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다 심사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알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녹화해놓은 걸 같이 보면서 우리가 가족들이랑 같이 봤었거든요. 할 때 심사위원들이 주로 봤던 게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이 공간이 주는 게 사람을 위압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강요하는 거냐 그런 것 없이 앉아 있었을 때 혹은 서 있었을 때 그 공간이 치유를 주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셨고요. 그래서 치유는 여러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상처럼 공간이나 이런 것에서 주는 그 힘들 그 직접적인 위안의 문제인데 그 오브제가 없더라도 그 조각상이 없더라도 공간에서 주는 그리고 사람들의 상상력이 공명해서 이렇게 주는 치유의 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생명안전공원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완공되고 나면 저도 사실은 그게 정말 그런지를 경험해보고 싶은 거고요. 나중에 그 문제를 조금 같이 의논하고 같이 체험하고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학문적인 학문적으로 설명을 또 해주셨는데요. 또 교수님께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생명안전공원 부지에 담을 내용에 대한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의할 때 다 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부끄러움이 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시화 관점에서는. 슬픔은 당연한 거고요. 거기에 뭘 할 거냐에서 우리들의 부끄러움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 라고 되어 있는 분의 질문입니다. 어머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생명안전공원에 방문하는 시민들이 어떤 마음으로 발걸음하면 좋을까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만약에 공원에 왔을 때 가족들하고 같이 왔을 때 가족들하고 같이 여기는 어떤 곳이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고 잠깐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기억해 주고 기억해 준 다음에는 가족끼리 정말 우리 거기 설립하면 들꽃 언덕도 지을 거고 기억의 습도 많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 놀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 와서 가족이랑 같이 와서 편하게 쉬었다가 정말 재밌게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인 혹시 질문 없으실까요? 다시 댓글창에 이시영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섬세하게 사람을 살피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생명안전공원이 공간이 주는 힘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많은 분의 공이 함께하고 있고 그곳을 다녀가는 모든 이들이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는데 너무 살고 싶어지게 그래도 살아있음이 행복해지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걸 지금 구현하기 위해서 계속 다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요. 설계공모의 한계는 사실은 제한된 것 중에 하나를 뽑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섯 개의 작품 중에 어쨌든 이 작품이 그나마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형태들은 이제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아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다른 공간은 모르겠지만 그 봉화시설 공간은 일단 들어가면 약간 그런 느낌을 줄 것 같다. 아까 특히 이제 시간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논의 중인데요. 저녁 무렵에 가면 저는 그게 확실히 그 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때 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개되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신 분이 바라는 이제 거기 대로 그거에 가장 맞는 이제 그 설계 당선작이 지금 당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도 조금 이제 많이 주셨는데요. 공간이 주는 치유의 힘 제목을 보고 추천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중심의 장소와 공간이 더욱 마련되어야 하는 공감대가 더 형성되길 바랍니다. 응원해 주셨고요. 또 응원해 주신 분들 메시지가 한번 다른 분들도 응원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다음에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은 자연스레 오는 가치가 되겠지요. 꼭 우리 시대의 인식이 점프업 할 수 있는 계기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면 없을까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교수님과 어머님께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생명안전공원에서 문화재가 열려요. 행복한 시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을 많이 참석해서 행복한 시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게 사실 시민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공간을 만드는 건 말 그대로 무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무대를 잘 만들었는데 거기서 어떤 분들이 어떤 공연을 할 거냐는 사실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고요. 이제는 전문가의 시간에서 시민의 시간으로 훅 다가갈 것 같다. 그게 이제 착공 착공되는 혹은 실제 세계에 끝난 시점부터는 이제 그 논의가 확 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와 그리고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갖지 못했던 공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서로 마음을 달래고 자기 자신을 기획하고 이런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저희 시민들이 관심을 더 가져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뿐만 아니라 예. 저희 모두가 관심 갖고 생명안전공원 건립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5차 오늘 원래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원래 포럼 오늘 주제는 공간이 주는 치유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네. 김민한 교수님과 조은정 학생의 어머님 박정환님 모시고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저희가 무더위 때문에 8월 한 달은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9월에 다시 6차 원래 포럼으로 반갑게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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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